와우 아씨 와우 이게 어떻게 헤드를 맞지? 둘 다? 나 쳐버려! 쳐버려! 내가 앞서온다! 쳐버려! 형님 한방에 보냈네? 나 못살려 나 못살려 너의.. 너의 그게 되어주겠어 내가 뒤에서 쏜다 한 명이라도 잡아줘 하나 잡은거 같은데 하나 기어다니지 않아? 나무 뒤에 한 명 더 있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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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나도 애미사라한테 맞췄는데 쟤는 괜찮아 괜찮아 안가져가도 돼 차 없어도 돼 미나나 무리할거 없어 그럼 우리 여기 버리고 올라가자 그럼 우리 여기 버리고 올라가자 발견 한 명 더 있어 뒤에 뒤에 오른쪽 오른쪽 걔네보다 오른쪽 뒤에 한대 하나 더 있다 미나나 내가 태안이 쪽으로 가야겠어 한대 걔네 올라오는거 쏘고 있으니까 태안아 20초 밖에 없어서 그런데 나 좀 살려주면 돼 어? 나 니 밑에 있어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 있어요 건너편에 돌이 있어요 미나나 거기 있으면 맞아 거기 있으면 맞아 내 뒤로 와야돼 완전히 아아 카고파이 진짜 지랄같네 그냥 살려도 돼 쟤 몰라 쟤 몰라 어 이제 봤다 그리고 저기 나무 앞에 보이죠 쟤가 글로 어 봤어 봤어 내가 절로 갈게 미나나 아직 쏘지마 아직 쏘지 말고 아직 쏘지 말고 여기 좀 위치에 있는거 괜히 듣기 안되니까 태안아 걸려 피 채우고 오시지 저 저 집에 있는 두 명인거 같은데 아 이제 괜찮아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 마지막 두 명이에요 잠깐만요 네 저 집 뒤로 갔네요 한 명 한 명 뒤에 있고 한 명 안에 디절 뜁니다 저 AR이요? 네 하나 두세요 네 왼쪽으로 돌아가시는게 왔나요 왼쪽 편이 사람이 적을테니깐 아 있네 어 어 어디에 쏘는거니? 아 저 바로 앞에 있네 아 저 저 밑에 있네 아 뭐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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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 아 진짜 개 피시몸 진짜 씨 깨는 키를 바꿔야겠다 와우 아이고 아이고 카고팔 죄송해요 어디에 쏘지 어디에 쏘지 어디에 쏘지 어디에 쏘지 어디에 쏘지 아 쪄있네 네 한 대 네네 아 아 네 가버려 애미사 아 애미사 저거구나 어 아무나 기절 에이 내가 그 고춧가루 다 뿌려야하는데 에헤헤 얍 엥 아우씨 어디서 쐈는데 자꾸? 기절 카우팔 어딘지 좀 찾아봐 주실수 있어요? 카우팔이요? 카우팔이 어딘지 안보여요 카우팔은 지금 저도 안보여서 어 저기있다 언덕위에 언덕위야? 60방향 60? 오케이 지금 시체쪽 기절 시체쪽에 한명 붙었어요 시체쪽 나무봐 나무보시면 되요 네 보고있어요 오토바이 한대 도와요? 오토바이 한대 도와요? 네 형님 오탄좀있어요? 장미씨.. 감사합니다 넌 진짜 곡 눈내 났는데 카우팔 한 번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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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저 기절인거 같아요 차 터뜨리죠 비쥬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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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뭐야 쟤네들 양각이에요 바깥에 담벼락 이청 바깥 담벼락 아 저 집이구나 어? 아 이 집이 아니구나 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파란핑 흐흫 괜찮습니다 쟤 지금 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오우 개미 코딱지만큼 까졌어 가자 가자 마무리하러 넌 임마 총알도 아까워 씨 가요 가요 에 감히 날 때려? 하이 하이 혜우소 옆에 혜우소 바로 뒤 울타리 쪽 혜우소 팔각정 뒤 오오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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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젤 어 또 쏜네 누구야 또 딴 데서 쏜거 같은데 이번에 네 저 근처에 있어요 발소 아 저기 있다 팔각정 팔각정 바깥에 오케오케 나왔어 나왔어 오케 저 건물 뒤쪽으로 갔다 아 나 키더어어 여기 킬거래 킬 킬까 킬까 아 나이스 그 다 잡은건가? 에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어 저 한게 없네 저 한게 없어요 어디지? 여 근처였는데 어우 씨 저쪽이다 어디쐈지? 195 95? 어 어 아 저 있네 2절 저 짐 짐 짐 뒤에 붙는다 나 킬 아 나이스 또 으아아아악 여기도 열렸네 음 아우 사람 있다 어디 사람 있어? 언덕 아래 아 확인 나 섰어 나도 섰어 기절 킬 저 새끼들 먹고 가자 어 먹고 가자 뭔데 얼마 안 뭔데 어이 깜짝 놀랬는데 야 쟤네 우리 쪽으로 붙는다 붙었어 붙었어 근데 쟤네 왜 일로 왔냐 기절 어우 c** 카고파레드자 나 살릴수 있나? 아 근데 원 줄어드는데 아 너 가라 그냥 나 못살 것 같은데 이거 등대가 감아도 킬 나 먼저 뛴다 어 나 등대 감아도 안 돼 아 안 되네 어 아 이거 안